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. 재보궐 완패 김기현 대표 의원 정수 30명 축소라는 카드를 좀 꺼내들었습니다. 하지만 야당은 국면 전환용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직접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.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십니다.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. 지금 최고위원들의 자전실험과 그리고 울산에서도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니까 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의원들의 정수를 줄이자라고 하는 지금 의원 정수 30명 축소 얘기가 나왔는데 김관옥 교수님 어떤 근거로 30명이 나온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모르겠어요. 어떻게 해서 30명을 줄일 수 있고 지역에서 줄이는 건지 비례에서 줄이는 건지 그것도 얘기를 안 해요. 저는 이런 발언이 어떻게 보면 집권당 대표 입에서 나왔다는 거는 그 스스로의 어떤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건 국면 전환용을 떠나서 꼼수예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굉장히 토론이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그 안에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면 될 일을 밖에서 30명을 줄이겠다. 이거 자체가 포퓰리즘인 거예요.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없이 이런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정원을 좀 줄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마음만을 노려서 하는 것이지 현실성은 없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현실성이 없다. 박 의원님 짧게. 포퓰리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국회의원 정원 감축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300명 있어봤자 299명 있어봤자 지금 국회가 협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난작한 상황인데 전문에 나왔지만 국정 대정문 지문 마지막 날 참석 국회의원 숫자가 33명이었습니다. 다시 말하면 10분의 1 정도만 참석을 한 거죠. 깜량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3명을 맡고 있는데 지금 30명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한 200명을 잘라야 됩니다. 그러면 200명을 줄이면 1년에 4년간 임기를 치면 국회의원 받는 중에 34억이거든요. 그러면 200명을 감축을 하면 임기 동안에 6,800억을 혈세를 전력할 수 있습니다. 그 혈세를 취약계층한테 복제의 등 높이는 데 쓰면 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얘기가 쭉 있고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근데 오늘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날입니다. 좀 분수령이라면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날인데 오늘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.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원내 사령탑을 뽑는 일이 있는데 지금 2파전이죠. 김학용 의원, 윤재욱 의원 지금 두 사람이 나와서 누가 최종 원내대표 선거가 될지 오늘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